그래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시던 장애인 모자가 택시와 충돌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큰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고등학년이 매우 안 좋아서. 이 사고로 부산시장님이 조문도 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요. 넘어질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신하고 있는데 아무 소망을 해주세요. 아픈데 많이. 치유가 되고 가능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정도면 되다시지. 오늘은 낯선 분이 계시네요. 버스 파업 소식이네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부산은 실제 파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교육기관, 아파트 놀이터, 겨우 383개에 불과하는데요. 광주 민주환경 희생영령 추모 사진 전가 그래도 돌이켜보니 저 자신도 부산 곳곳에 소식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안녕하세요.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 부산 시민에 의한 방송 파이팅!